어 뭐야 내 옆에 내 옆에 내 옆에 내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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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어!! 한명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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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0.5초 차이로 와 오케이 개기절 다운 한명 다운 쌍대로? 오오 뭐야 쌍대로 하하하하 하하 저거 뭐야 하나만 주세요 딘블론이 하나만 주세요 저거 애타야기다 애타 한 팀 한 팀이 많아 한 팀 밖에 안 와 딱 한 팀 뭐야 한 팀 밖에 안 와 아니 이거 아시아인데 아 두 팀이다 두 팀 두 팀 에바야 한 열 팀 와야 되는데 아니 에바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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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걸렸어 소고링 오케이 윈체스터 3층에 어 뭐야 잠시만 우리 어디 떨어졌어 애들 여기 발소리 하나 더 들리는데 2층에 2층에 2층 난데? 내 밑에 내 밑에 눈중이 어 발소리 들렸는데 사운드 줄여놨나 음 들렸나게 확실하다 여기 사람들 썼었다 어 수류탄 여기 옆에 옆에 내 옆에 총 나와라 아 비켜! 거슬리는 자식 아 너무 재밌고 어 뭐야 정모가 어어 이 모자 개간지 난다 뭐야 어 내가 버린건데 나 이거 처음보는데 어허 5만원짜리 카지노 카지노 오케이 콜 옆문으로는 안나오는데 어디있음 1층? 2층? 카지노 1층 1층에 나 탄이 없는데 지금 15발빨 성문에 빼꼼빼꼼 만나 형 빼꼼빼꼼 힐 안에 3명 처리 3명 기절 안 돼! 가맹다운 아 아 오케이 죽었고 들어간다! 라스트 하나 라스트 잡아 2층에 2층에 있을거 같은데 기물로 살려야지 어 뭐야 살리고 있네 땡기 초코님 가자 가자 문탱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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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음 옥상으로 가자 옥상 같은데? 옥상 발소리 옥상에 없는데? 옥상 발소리 들림 없어요 여기 떨어진거 같음 금방 떨어지는 소리 들림 거기 거기 여기 근처에 있다는거 아니야? 바깥쪽 사운드 어디 들렸었는데? 어 발소리 들림 떨어지는 소리 들림 이 자식 어떻게든 살려고 어디로 갔냐 니은자 모텔에도 문 열려있어요 문 열려있어 여기있다 어 안돼 나 소리 다 들고 들어왔다 정클 나와라 나와라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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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산이 1쪽 뭐야 가자 다 모여 다 모여 싸움이야 나도 끼지 끼워줘 그 집 그 집 그 집 방향 그 집 쪽 그 집 쪽 한 명 한 명 다운 뭐야 끝이야? 뭐야 끝이야? 그냥 죽었는데? 뭐야 뭐야 죽었는데? 어 뭐야 방금 뭐야 그치? 뭐 괜히 왔잖아 근데 그 그 집에서 오던 놈이면 아직 썬마티는 있지 않을까? 어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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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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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단쪽 공단쪽 30방향 30방향 모여 김블러 근처로 모여 다 모여 이 앞에 저 오토바이 넘어져 있다 오토바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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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이다 이 집이다 왔어 김블러 전도병이 아니야 전도병이 아니야? 어 발소리 개많다 건물함 발소리 체크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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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옆에 옆에 1층 2층이 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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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 2층 건물 어 옆에 오른쪽에 있어요 그 옆에 파란색 2층 건물 안에도 있어 안에도 왼쪽으로 빨리 돌아야겠다 파란색 건물 2층에 있어 확인 원장님 조심 거기 안에도 있어요 여 안에 발소리 들렸었는데 발소리 아직 들림 발소리 아직 들림 2층 2층 수리탄 던진다 여기 아니고 뭐 던지는데 계속 2층에 있는 거 2층에 뭐 던짐 계속 확실 확실 수리탄 던짐 나한테 안 보이냐 2층에 있음 어 여유 있다 내 머리 위에 있다 아앗 방쪽 말고 방쪽 말고 내 머리 위에 진짜 바로 내 머리 위에 계단 올라가면 오른쪽 또 던진다 어 조심조심 조심해 조심해 던져 던져 들어가 들어가 아아 수리탄 나도 던졌어 하나 더 시립시립 2방 같애 2방 같애 오오 미안 아 내 갑박 아 뭐지? 다른 팀인가? 그러면? 아니야 아 맛있죠 어렵고 추악한 눈치 그걸 다 더추 더추 눈 근데 옆에 한 눈 더 있잖아 이뚝 그.. 걔는 잡았어 내가 아 잡음? 응 걔 그냥 죽음? 그거 먹으러 가야지 걔 기절이 아니요 걔 기절이고 얘 잡아서 확게 떴어요 그럼 둘이 같은 팀 아닐까요? 그러면 둘이였구나 둘이였구나 걔 어디있음 시체 얘 2층 아닐까요? 아 아 이 습관이 팀원을 먼저 보내는 습관때문에 계속 돌아버리겠네 키로 못하네 아 이 습관이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와 아 그거는 그러면 습관이 팀원을 버리는게 아니 팀원을 버리는게 아니고 이제 팀원 들어가면서 알맞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저울 죽이고 팀원을 살리는 리바이브까지 노리는 그런 습관이라서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감을 노리는 영웅 그렇지 그렇지 약 4배로 하나 나오는데 필요하신 분 없구만 버려야지 발소리 어 내 옆에 발소리 발소리? 발소리요? 네 오케이 오케이 다음 아 뭐야 잡으러 가야지 여기 사이 예찬님하고 여기 사이 아 예찬님이 아니고 뚜디님하고 저 사이 쪽에서 발소리 들렸던거 같은데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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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힘든데 킬 아 뭐야 개물러 가먹어 아 나 영킬이야 아 근데 너 발소리 캐치 오졌고 누구 혹시 가는 길에 나 좀 쳐주라 뭐 쳐주라고요? 뭐 쳐주라고? 어 총소리 총소리 60방향 하우팔소리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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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방향 총 음 한 500m? 600m 정도 3 어 너무 빨리 내렸어 너무 빨리 내렸어 오오오오ox 오오오 grounded 오호하 아, 나 지금. 나 이거 아 보이거든요? 와.. 나 살해당했어. 아.. 하지마. 하지마. 들어오!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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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나도 보내려고 하네? 나 오토바이 빨리 타야겠다 못 보내게. 어.. 앞에 사람! 사람! 앞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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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엘! 으아아아! 한 명 아니야! 한 명 더 돌기 한 명 더 돌기 한 명 더! 에헤 엇 내리지롱 으아아아아아아 커져라 야 나 차피 너무 없다 나 걸어갈래 야 아깝다 箱 썼어야 했는데 저거 그러니까 죽였어야 해 이쪽 근처 있을 텐데 아 개돌림 옷을 감사합니다 아 알겠지 10.3년 어! 카우팔 카우팔 진짜 들림 S 방향 이거는 여기 미나스 너머 같은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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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핀 근처 센터보다 약간 남쪽이거나 한 그 정도쯤에서 카우팔 소리 그 말고 근데 지금 사람 엄청 많이 남은 24명 남은 카우팔 또 들렸다 와 스턴트한다 카우팔 카우팔 llanica 아 이거 너무 빨리 앉았다 일어났던 여기여기여 1스 1스 GO Message 1스 2스 subscribe 어그로 봐 어그로 봐 아직 가는 좀 정답지마接 한 50m 먹어야해 잠시만 살려 위험해 지결나 나 안죽어 나 안죽어 미친인간 아니하니 죽이지박 안돼 죽이지마 하나가 기절 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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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0방향 집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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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 초록색 그거 뒤에 아 아 나 한대 어 뭐야 내 옆에 내 옆에 내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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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위에 한 명 기절 개 기절 한 명 아 이거 기 때문에 안보여 거기 말고 한 파티 더 있음 그리고 차기작 온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나보는데 자기나 인서플해요 나본다고 나 나갈 수가 없어요 일단 밑에는 끝났어요 쨔줄게 카우팔 안보여 빛때문에 안보여 나 일단 뺨 자기장에서 뛰어오고 있어요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기절 다운 그리고 카우팔 어어 예찬님 죽는다 아 나 죽었다 엘미사 아 제발 AWM 아 AWM이 여기 서고 있는거구나 0.5초 차이로 와 와 오케이 개기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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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킬 2킬이네 벌써 팀킬 2킬에 살인미수 하나 하하 하하 쟤를 잡으러? 아니면 다른 파티 잡으러? 에탑 어디있어? 에탑 여기 240방향 내가 기절시켜놓음 그 팀원들 한 명 더 있었음 여기 냉선 높은 냉선 약간 오른쪽 여기저기저기 밑에도 하나 있네 밑에가 에탑이야 밑에가 밑에가 에탑인가보다 또 온다 어 다른 팀 다운 한 명 다운 또 다른 팀인데? 금방 기절시키 내가 에탑 그 이뚜캐가 에탑 어어 쟤가 아까 전에 꼬요요님을 보고 그 다음에 AR 바꾸고 쏘다가 뒤집 나한테 에탑 드세요 난 안먹음 오오 뭐야 이거 뭐야 쌍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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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드라? 오오 뭐야 뒤에 쌍드라 하하하하 하하 저거 뭐야 뭐야 하나만 주세요 김몰로니 하나만 주세요 뭐 에탑이다 에탑 잘못했습니다 나 에탑 안써 나 에탑 안써 30초 밖에 안나는 자기장 가까워요 괜찮아요 에미사 에미사 나 안씀 에미사랑 데킥 왜 안써 나 에미사 안써 에바비 썼잖아 데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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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미사 대신 그 스나데킥 아님? AR데킥 아니 죽을래? 아니 데킥 아니 데킥 난 스나데킥이라고 말할 수 없음 에미사 다음에 데킥이라고 얘기했으면 데킥 스나데킥이지 당연히 이거를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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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탑 어딨어 에탑이나 먹자 얘 얘 얘 얘 15발 드실? 15발 오케이 오케이 먹으러 그러면은 15발 하면은 35발 그 삼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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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가스가 왔습니다 쟤를 싸우는대로 가는게 좋을까 아니면 여기 있는게 좋을까 어 여기 앞에 적 210방향 돌 돌 돌이 있는데 삼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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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왜 가만히 있는지? 이쪽 이쪽 아직 울타리 에이스 이쪽 기절임? 네, 이쪽인지 뭔지 모르겠어 김블루 뭐임? 아 김블루 혼자 양악해요 핵이야 야 김블루 핵이야 핵이다 김블루 핵하 아 방금 요 앞에 있는 거 끌어치기 좀 쩔었다 인정 음... 뿌듯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뿌듯해하는데? 음... 좋았다 맛있는 거 게임하는 아 맛있게 좀 필요하지 뭐야 4명밖에 안 남았어 우리, 우리 합쳐서? 우리 빼고 어? 4대2나 아니겠지 설마? 4대2나 아니겠지 왜냐면 얘들 파츠 살아있었잖아 맞아 기절이었잖아 마지막 확킬이었는데 확킬이었으면 기절하고 확킬 아니였어? 응 확킬이었어 확킬 어? 그럼 4대1일 수도 있겠네 4대2 다 잡으면 되지 아까 110방향에서 싸우던 애들 나머지 같은데 그러면? 저 건물 있지 않을까? 이 언덕에 있는 건물 그치 나랑 가서 언덕 보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응 응 가짜인데 보고 있어요 맛있게 되시네요 그럼 응 맛있어 내가 이쪽 공장 클리어 시킴 내 공장이 있을 거 같은데 아무것도 여기 없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은데 확실한데 거의 이거 말고 있을 데가 없긴 하지 여기 여기 노란핑 노란핑 아니면 단패라고 얘기했지 앞에 오케이 보인다 보인다 그 노란핑 어 맞다 노란핑 한 명 체크 어 두 명 안으로 들어갔어 나 이쪽 오른쪽으로 돌아볼게 혹시나 두 파티일 수도 있으니까 올라간다 올라 올라갔고 맨 위층으로 아 안 보여 이쪽은 클리인 거 같은데 아 있다 어 안에 한 명 있다 두 파티인 거 같아 나 한 명 봤음 2대2대2구나 잘 못 봤나? 아니 봤어 나 나랑 눈 마셔면 안 돼 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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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한 명 있어 두 명 두 명 와우 와 에? 와우 2대2다 2층 저기 있다 저기장 어 하나 기절 나이스 라스트 카우팔 옥상 2층 2층 2층? 그 위에 있음 2층이 아니고 3층? 여튼 어 어 뭐야 안 돼 김블러 케이가 두 아 아 김블루 핵 김블루 핵이야 14킬 논쟁이가 김블루를 안 부른 이유 아 됐어 김블루 없었어야 돼 야 김블루 없었으면 야 김블루 빼라 김블루 빼라 해 끈다 해 끈다 김블루 김블루 빼라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